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들은 메이저리그 구단주들인데요. 돈도 많은 데다 자기만의 왕국을 가지고 있고 구단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이저리그 구단주 중에서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꽤 많은데요. 그 중 한 명은 마이크 일리치 전 디트로이트 구단주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에서 5년을 복무한 일리치는 1952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에 입단합니다. 하지만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던 일리치는 4년 만에 생계를 위해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방문 판매원이 된 일리치는 열심히 돈을 모아 29살에 부인과 함께 디트로이트 근교의 피자 가게를 여는데요. 일리치는 미국 최고의 피자 재벌이 됩니다. 리틀 시저스 피자라고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매장이 몇 개 있었는데 지금은 철수한 것 같더라고요. 일리치는 2016년 포브스 발표에서 우리 돈 7조 4천억 원에 해당되는 개인 자산 61억 달러로 미국 랭킹 86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일리치는 1982년 디트로이트 레드윙스를 샀고 1992년에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삽니다. 일리치에게 디트로이트 구단을 판 사람은 도미노 피자의 창업자였습니다. 처음 일리치는 레드윙스에 힘을 실어줍니다. 레드윙스가 1996년, 1997년, 2001년 3번이나 스탠리컵 우승을 하자 눈길을 약으로 돌리는데요. 데이브 돈브로스키 단장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지시하고 우승에 실패할 때마다 투자를 줄이는 대신 묻고 더블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일리치는 결국 우승을 보지 못하고 2017년 2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일리치가 살아있었을 때 디트로이트는 두 번이나 결정적인 우승 기회를 놓치는데요. 2006년에는 95승을 올리고도 월드시리즈에서 83승팀인 세인트로이스를 만났는데 세인트로이스 토니 라루사 감독이 친구인 짐 릴랜드 감독과의 경기 운영 싸움에서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2006년 세인트로이스의 우승은 그야말로 신들린드 투수교체를 했던 라루사 감독이 만들어낸 우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 디트로이트가 월드시리즈에서 만난 팀은 샌프란스코였습니다. 당시 디트로이트가 5위를 쉰 반면 샌프란스코는 하루밖에 쉬지 못했고 디트로이트의 일선발이 95마일 투수 벌랜더였던 반면 샌프란스코의 일선발은 85마일 투수 지토였는데요. 디트로이트는 디비전 시리즈와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7승 1패를 거두고 올라온 데다 벌랜더, 피스터, 산체스, 쉬어저라는 최고의 로테이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몰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1차전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 오래 쉬운 디트로이트 타자들이 지토의 흑마구에 쩔쩔매는 사이 벌랜더는 파블로 산도발에게 2개의 홈런을 맞고 4이닝 5실점으로 내려가는데요. 산도발이 때려낸 홈런 2개는 모두 벌랜더가 완벽하게 제구한 공들이었습니다. 벌랜더는 올스타전 때도 아메리칸 리그의 선발 투수로 나섰다가 산도발에게 3타점 3루타를 맞고 패전 투수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디트로이트의 월드시리즈 홈 어드밴티지를 날린 셈이 됐는데요. 벌랜더는 디비전 시리즈와 챔피언십 시리즈 24경기에서는 14승 5패 2.82인 반면 월드시리즈 통산 7경기에서는 6패 5.68입니다. 산도발은 기세를 몰아 홈런 하나를 추가해 베이브루스, 레지 잭슨, 엘버트 푸우스에 이어 월드시리즈에서 3홈런 경기를 만들어낸 역대 4번째 선수가 됩니다. 1차전에서 이 기록을 달성한 선수는 최초였는데요. 1차전에서 지토가 벌랜더를 잡은 샌프라이스코는 그 기세를 몰아 4연승으로 우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도발은 타율 5R, 3홈런 4타점의 성적으로 월드시리즈 MVP에 오릅니다. 더 안타까운 건 2012년 디트로이트 멤버들이었던 벌랜더는 2017년, 리포셀로는 2018년, 그리고 슈어져와 아니발 산체스는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는 건데요. 만약 일리치 구단주가 다차원의 우주에 있었다면 산도발에게 홈런을 맞는 벌랜더의 모습을 보면서 안 돼, 안 돼를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태생으로 어머니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아버지가 엔지니어인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산도발은 포수로 샌프라이스코에 입단합니다. 그리고 베리지토의 전담 포수로 2008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합니다. 당시 벤지 몰리나가 주전 포수였던 샌프라이스코는 2009년 산도발을 3루수로 전환시킵니다. 스위치터인 산도발은 블라디미르 개데로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초구에 무조건 방망이를 냈던 산도발은 풀타임 처테인 2009년, 뛰어난 배드볼 히팅을 선보이며 3할 3푼의 타율로 내셔널리그 2위에 오르고 MVP 투표에서도 7위를 합니다. 당시 샌프라이스코의 레전드 윌리 메코비는 산도발이 푸울스만큼 성장할 거라는 덕담을 합니다. 하지만 산도발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병적인 식탐이었는데요. 이때부터 산도발은 다이어트에 성공한 시즌은 뛰어난 활약을 하고 다이어트에 실패한 시즌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일이 반복됩니다. 2014년 산도발은 요리사인 형과 바비 아브레이브가 소개해준 개인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 19kg을 감량하고 시즌을 시작하는데요. 정규 시즌은 인상적이지 않았지만 포스트 시즌에서 타율 3할 6푼 용기를 기록하는 맹활약을 합니다. 산도발은 7차전에서 살바도르 페르스의 마지막 파울플라이볼 타구를 잡아냈는데요. 차이가 크긴 했지만 범간어 다음으로 뛰어난 활약을 한 선수였습니다. 2010년, 2012년, 2014년 세계의 우승반지를 차지한 산도발은 FA 시장에 나오는데요. 의리볼로 유명했던 샌프라이스코는 산도발에게 5년 9천만 달러를 제시합니다. 산도발의 요구액인 5년 1억 달러와 큰 차이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산도발은 같은 조건인 5년 9천만 달러로 보스턴에 입단합니다. 산도발은 보스턴으로 가면서 보치 감독과 헌터펜스를 제외하면 아무도 보고 싶지 않을 거다. 자이언츠는 나를 존중해주지 않았다라는 독서를 알리는데요. 이를 번역하면 다이어트 이야기를 듣기 싫어 떠난다였습니다. 샌프라이스코는 산도발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세비언 단장은 산도발이 식탐을 참지 못하면 이 사실을 지역 언론에 흘리는 식으로 산도발의 체중관리를 해왔는데요. 산도발은 이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적하게 된 거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스턴으로 이적하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진 산도발은 다시 폭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가 점점 더 불어납니다. 결국 보스턴은 5년 계약 중 2.5년이 지난 2017년 7월 4,830만 달러의 잔여연봉을 다주기로 하고 산도발을 방출합니다. 산도발이 9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보스턴에서 기록한 승리기여도는 마이너스 1.6이었습니다. 보스턴에서 방출된 산도발은 샌프라이스코로 돌아오는데요. 최저 연봉급 선수로서 쏠쏠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산도발은 보스턴한테 1,800만 달러, 샌프라이스코로부터 50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고 샌프라이스코의 승리기여도 1.5를 올려줬습니다. 제가 러셀 마틴 영상에서 마운드에 등장한 야수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투수는 마틴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등판에서 모두 1이닝 3자범태를 만들어낸 산도발의 피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산도발은 투웨이 선수로 뛰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산도발이 마운드에 올라오니까 산도발인지 레이에스 모른탄지 구분이 안되는게 유일한 흠이었습니다. 산도발 만큼 체중이 문제가 됐던 선수는 베이브 루스였는데요. 루스는 베이스볼 레퍼런스 프로필에 188cm 97kg으로 나와있지만 이는 날씬했을 때 이야기고 120kg이 넘었을 걸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현역 선수 중에 188에 120을 찾아보면 다이어트하기 전 맷 애덤스와 비슷합니다. 베이브 루스는 음식을 해치우는 실력도 챔피언급이었다. 그의 아침 식단은 계란 18개로 만든 오믈렛에다 손바닥만한 햄 3조각, 토스트 6장, 맥주 2병이었다. 저녁 식단은 더욱 호화찬란해 위스키 한 병과 함께 통닭 한 마리에 감자, 시금치, 옥수수콩, 버터 바른 빵과 파이, 아이스크림, 그리고 왕사발만한 크기로 커피 한 잔을 목구멍 밑으로 우겨넣었다. 베리 본즈가 약물을 사용했지만 자기관리는 누구보다도 철저했던 천재였다면 베이브 루스는 자기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도 리그를 초토화했던 천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산도발이 체중관리에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궁금한 생각도 듭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